우리 딱 한 장씩만 더 마셔요, 사장님. 네? 한 장씩만 더요? 네. 근데 어떻게 정윤씨는 하루도 안 취하는 거겠죠? 제가 술이 좀 쎄요. 아, 그렇구나. 마시세요, 사장님. 사장님은 제가 정말 싫으세요? 제가 왜요? 제가 왜 정윤씨를 싫어합니까? 그럼 싫진 않은데 여자로는 안 보인다고요? 아, 그럴 리가요. 나는 뭐 남자 아닙니까? 그 말씀은 사장님도 제가 여자로서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아니,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정윤씨가 얼마나 이쁜데요. 근데요, 정윤씨. 됐어요, 그럼? 네? 되긴 뭐가 돼요? 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저, 이제 그만 드셔도 돼요. 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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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생각하셔야죠. 아휴... 아휴... 이제 와서 몸 생각... 아휴... 아휴... 글쎄... 글쎄... 아휴... 아휴...